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애터미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CCM 인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CCM은요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는 주는 상장이에요 그런데요 애터미가 애터마케팅 동종업계 첫 번째로 애터미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CCM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3회 연속 재인증 받고 있습니다 이 재인증 받기가요 처음에 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애터미는요 소비자 권익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박강길 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도둑놈이 검찰청장 표창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애터미는 이렇게 애터마케팅 기업이면서요 현재 애터미는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플랫폼 플랫폼 요즘에 플랫폼 플랫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모든 것이 이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고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재화가 필요해요 어떤 물건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그 재화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애터미 플랫폼에서는요 애터미 플랫폼 안을 샀는데 나에게 돈을 준다고 합니다 애터미 회사는 회사만 기업만 돈을 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이 모두가 플랫폼이 되어서 플랫폼에 주인이 되는 4세대 플랫폼 비즈니스인 퍼스널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애터미는요 애터미 몰과 아자몰 두 가지 쇼핑몰이 있습니다 아자몰에는 현재 10만 가지 이상의 제품이 런칭되어 있고요 생필폼 폼만 아니라요 요거 문고 또 보험 생필폼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요 통신까지 명품 제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 보시지 않은 분들은 다 들어가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여러분 혹시 애터미 하나카드 다 갖고 계신가요? 네 현재 이 아자몰이 열린 나라는요 우리나라와 대만이 이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자몰이요 현재 지사가 오픈된 모든 나라에 앞으로 열릴 예정인데요 그 모든 나라에 사람들이 애터미 하나카드를 가지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하고 생필품을 구매하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예식장에 가고 영화관에 가는 모든 일들이 포인트가 누적되어서 우리에게 소독으로 연결되고 그게 비즈니스가 되고 그게 시스템 소독으로써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마트 체인지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트 체인지 안 하신 분 계시다면요 본인 혼자 손해보는 일인데 애터미는요 이렇게 절대품질 절대 가격으로써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플랫폼 안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 플랫폼 안에서 소비하시고 플랫폼의 주인이 되시길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영상 하나 보시면서 플랫폼의 주인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론노드마사 정윤석이었습니다 안끌릉 플랫폼을 가진 사람과 이웃만 하는 사람 사이의 빈부격차는 극단화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하니 플랫폼을 개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을까 플랫폼의 개인화 이러한 고민에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시작되었습니다. 전체인 듯 하나인 명, 하나인 듯 전체인 초유기체. 새로운 핫폼다니.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애터미는 가능합니다.